안녕 연수진과 채우입니다. 오늘은 피아노를 접을 거예요. 연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엘리젤을 위하여를 치겠습니다. 피아노를 접을 쭉 나의 노래는 제가 칠 수 있는 만큼 쳤거든요 어땠어요?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짝짝짝 네 이게 또 있어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배우고 있는 노래는 저거 이거 잘 못 치거든요 잘 보이시죠? 저거 이거 못 치죠? 어떻게 이렇게 뭐가 있나요? 아 저거 만든 노래가 있어요 저거 만든 노래는 저거 만든 노래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다? 잠시 게다가 1, 2, 3, 4, 3, 4, 4, 5,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어때요? 저 만진 노래? 좋죠?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한번 쳐봤는데 제가 피아노 치는 걸 울린 적이 두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치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지금은 딱 보여주죠? 딱 보이죠?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TV였습니다. 빠빠 지금 제가 이름을 연수TV로 바꿨잖아요. 근데 연수와 장가의 친구들이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독을 없애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오늘은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빠빠 다음에 또 봐요.